지루해 지루해 혼자 짚지키는 강아지 마냥 누가 오길 기다리고 귀 좀 그새 울고 있는가 또 엎드려도 봤다가 소파에 기대어 보고 빨간 음악은 발자국 소리 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닌 척 그렇게든 떨리다 난 모르게 웃어 빛나게 고개를 돌린 날 아는데 왜 아무렇지 않아요 빛나게 고개를 돌린 날 아기